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뭐랄까 역대급 인성을 가진 쓴이 한 분 모시고 왔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미친 여자 원제 마트에서 아줌마들과 기싸움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싸가지가 없는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4살 조금 큰 마트에 정직원으로 들어온지 6달정도 된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진짜 평범해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준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거지같고 힘들어도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이 미친 아줌마들 실제 호칭은 여사님이라고 해요 이 미친 아줌마들의 텃새 때문에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그러다보니 막 분노가 막 크흑크 특히 이 미친 아줌마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 그냥 싹다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볼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로 그런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 참고로 제가 일하는 타임에 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아줌마들 첫번째 아니 이 미친 아줌마들이 매일 출근때마다 그래요 늘 2, 3분씩 늦고 특히 점심시간에 5분 10분씩 늦는거야 그래서 참다참다 한번은 제가 아니 지금요 시에요 라고 좀 따졌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싸가지가 있니 없니 참고로 밥먹을때 5명이 동시에 가는건 아니구요 2명 혹은 3명씩 나눠서 교대로 가는데 다들 똑같이 늦어요 저는 매일 시간 맞춰오는데 이거 진짜 개짜증납니다 특히 여사님 좀 늦으셨어요 등등 이런식으로 눈치를 줘도 계속 늦으니까 너무너무 화가나가지고 아니 여사님 눈깔 없어요 폰은 장식이야 라고 했죠 저만 일찍오고 더 많이 일하는거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여하튼 이렇게 좋게좋게 얘기를 해도 말을 차 안들어 미친 아줌마들이 그래서 폰은 장식이냐 눈깔 없냐 했던거고 그날 처음으로 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이때도 다른 아줌마들은 옆에서 싸가지가 있니 없니 이런 소리 나왔구요 두번째 폐기물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제품 폐기하는 일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계속 그걸 달라고 해서 안돼요 그러면 점장님한테 물어보고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됐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거에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헐 이런 미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 다섯 명이 전부 다 작당을 해가지고 그걸 몰래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겁니다 하나씩 두개씩 그래서 바로 점장님한테 보고를 했구요 이날 단톡방에서 다들 한소리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친 아줌마들이 그 이후론 저를 쳐다도 안보는거에요 아 참고로 유통기한 지난 물건 챙기는거 이거는요 전장님도 허락을 안하세요 아우 그런데 그걸 가져가겠다고 진짜 보고 있으면 아 너무 거지같아 다들 원칙을 너무 무시하고 그럽니다 세번째 하우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 아줌마들이 이제는요 저를 대놓고 싶고 왕타를 시켜요 사실 제가 원래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아니 그래도 사람이 말을 먼저 하면 또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래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맨날 못 들은 척 못 본 척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참았죠 이 미친 아줌마들 수다 떨 때마다 조용히 해요! 라고 건듭니다 특히 전화통화하는걸 보면 바로 끄라고 하죠 뭐하는거냐고 지금 제가요 다른건 몰라도 당하고는 못사는 성격이거든요 여하튼 이 아줌마들이 맨날 그래요 아이고 저는 분명 친구도 없을거에요 아이고 문디같은 년 그래서 저도 아줌마같은 미친 친구는 필요없어! 라며 바로바로 받아치죠 그러다가 또 싸우고 네번째 근데요 이게 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으니까 하루는 제가 먼저 화해의 의미로 캔커피를 돌렸는데요 딱 한 명이 아무 말도 없이 물건을 받기만 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고마워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줌마한테 뭐해요 얼른 고맙다고 해야죠 라고 했는데 아니 이런 미친 아줌마가 됐다! 나는 안받을란다! 이러면서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와 진짜 기분이 너무 더러운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왜 무시를 하는거에요?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구! 이러니까 야 이 썩을 열어라! 니가 훨씬 더 무례해! 딱! 이러면서 바로 받아치는 겁니다 어우 진짜 사실 이때 두번째로 몸싸움이 날 뻔했는데 주변에서 바로 말리는 통에 크게 번지진 않았어요 아줌마 다행인 줄 알아구 다섯번째 하나 있는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고 떡을 돌린 아줌마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야 방금 그 아줌마 그리고 이 아줌마가 제일 미쳤어요 특기로 이 아줌마 아들에게 조금 큰 장애가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별생각 없이 그거 장애전형이죠? 그래도 장애전형이면 대학교 편하게 갔겠네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참고로 이날은 제가 한대 맞았구요 저도 때렸는데 하하하하하하 이날 저희 둘 다 경고받았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지랄날 말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되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억지로 다니고 있는건데 이 미친 아줌마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매일매일 하는 이 기싸움도 너무 힘들고 아니 사실 저 말고는 다들 계약직들이라 제가 조금만 참으면 어차피 안볼 사이이긴 한데 하하 그럼에도 이 아줌마들 텃세가 너무 심해서 말이죠 그지같아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쓴거구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짧게 쓴건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이 아줌마들 이기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색깔 1번 그렇게 다행이다 가 아니라 이미 차 맞았네 글끌 에라이 미친년아 내 댓글 그래 본인은 정직원이고 다른 여사님들은 계약직이니까 무시를 하는거 같네요 캔커피 주면서 고맙다고 해야죠 헐 아니 무슨 지새끼한테 주는줄 알았네 미친거 아니야 특히 장애전형 이 드립 어우 이거는요 완전 대놓고 미친년이다 라고 광고하는거에요 어우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 2번 사실 1번 2번은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뭐지 싶더니 장애인 전형에서 얘는 야 인격장애구나 라는걸 확 느꼈어요 3번 이거는 아줌마들하고 기싸움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니가 미쳐가지고 꼬래 정직원이라고 그 아줌마들한테 싸움 걸고 시비 털고 다니는거 같은데 그런만큼 그 아줌마들은 시비 터는거 그걸 무시하려고 애쓰는 느낌이고 말이야 특히 장애인이 뭐 야 너 진짜 인성 뭐냐 어머 세상에 4번 와우 글쓴이 어마어마한 미친년이군요 덜덜덜덜덜덜 5번 이거는 뭐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주제에 꼬래 원리 원칙주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구만 그렇구만 음 진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수명을 갉아먹는 유형이라 어지간하면 엮이지 말아야 할 그런 타입입니다 6번 6번 원래 아줌마들 집단에 젊은애 하나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부둥부둥하고 잘 해줘요 특히 젊은애는 거기서 살갑게 몇마디 해주면 짱친 되거든 그게 보통이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쓴이에게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어 대답글 맞아요 저 예전에 치약 뚜껑닫기 알바 했을 때 뭐? 이런 알바들 거기 저 말고도 젊은애들 여럿 있었는데요 일을 대충하고 농땡이 치니까 아줌마들이 엄청 싫어했죠 그래서 나는 저런 애들처럼 되기 싫고 뭔가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거기다 밥도 되게 잘 먹고 하나도 안 남겼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아줌마들이 저만 이뻐했어요 7번 야야야 이 정도면 그 아줌마는 아들이 아니라 네가 장애인 전형으로 마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나 어? 8번 예 지는 캔커피 하나 돌리는 걸로 유세 떨면서 떡받고 개빤 소리를 잘도 주절거렸네 끌 끌 끌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게 아니라 그냥 미친거죠 9번 야 얘 가만 보니까 조만간에 암살 당할 것 같아요 덜덜덜덜 사실 그래 뭐 앞에 두 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원칙은 원칙이니까 야 그런데 캔커피 캔커피도 캔커피지만 마지막은 진짜 이거는 그런데 저도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한 번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뇌를 안 거친다 그러죠 바로 쏴버리는 사람들 누군가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죠 얘도 그런 거 아네 조만간 잘리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